그러면 저희가 카네가 있을 동안은 문명특급이 멈추냐? 아닙니다. 저희는 다 계획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저희가 미리 카네 갔을 때 나갈 방송분을 찍고 가는데요. 바로 고잉 세트 끝 부심장과 함께 돌아옵니다. SBS 대표 간판 예능이었던 강심장의 부심장으로 해보면 어떨까 해서 심장이 쿵쿵쿵쿵! 가슴이 주근두근! 부심장! 와 다르다! 마음을 훔치는 것은 바로 이야기다. 아니 이렇게 허무하다고? 보여줘 보여줘! 넌 할 수 있다!